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의 언더우먼 스타마스터 김은혜입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어가지고 애터미 플렉스 시간을 갑자기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열심히 광고가 나가고 있는 해모임입니다. 해모임에 대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잘나가는 제품이 있죠. 화장품 중에 가장 잘나가는 바로 앱솔루트인데요.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세트가 업계 최초로 세종대왕상을 수상했습니다. 과거에 장영실상도 수상했고 NEP 인증도 받았으면서 이번에 받은 특허 기술상인 세종대왕상까지 화장품 업계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세종대왕상이 뭐냐고요? 네, 세종대왕상은요. 특허 기술상의 하나로서 먼저 특허 기술상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허 기술상이란 혁신적인 신기술이나 난이도가 아주 높은 기술 중에 산업의 발전의 기여도가 높은 특허를 발굴해서 정부에서 특허청을 통해서 시상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특허 기술상에는 세종대왕상, 충무공상, 지석용상, 홍대용상, 정략용상 등이 있고요. 그중에 가장 높은 등급,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1등상이 바로 세종대왕상입니다. 특허된 기술 중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특허청이 인증한 국내 최고의 특허 기술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화장품 업계 최초로 받은 거라니. 정말 기술성, 차별성, 상품성, 경제성, 확장성까지 아주 모든 측면에서 인정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술의 집약체, 그 자체라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타 브랜드와는 말 그대로 비교할 수조차 없는 수준의 제품임이 입증이 되었고요. 몇백만 원하는 고가의 화장품도 받지 못한 상을 우리 앱솔루트가 받으면서 초격차, 엄청난 격차의 글로벌 안티에이징 기술 보유의 독보적인 스킨케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떨리지 않나요? 그런 제품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고 우리가 알리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게다가 한국은 추워지면서 이제 건성들을 위한 점점 얼굴에 수분과 유분과 영양분이 가득가득 필요한 그런 날씨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을, 겨울이 많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앱솔루트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저도 겨울에는 앱솔루트를 쓰고 여름에는 수분 라인하고 더마를 쓰고 봄에서 가을까지는 제가 더마 라인을 많이 쓰는데 겨울이 되면은 더마 라인만 써도 약간 당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건성이신 분들은 완전 앱솔루트 강추합니다. 악건성인 분들은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소식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이고 앱솔루트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온 시기가 왔는데 앱솔루트 전달하기 전에 이 소식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화장품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앱솔루트를 많이 전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본사 공지 전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 진행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앱솔루트 많이 많이 전달하시고 많은 분들 꿀피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뤄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사랑으로이 중요합니다! 주시아 1